이번 영상에서는 사랑이 더 깊어지게 만드는 연인간 혹은 부부간 스킨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미 연인이 됐거나 배우자 결혼을 하신 관계에서 사실 지금까지 관계가 그냥 서먹서먹 대면대면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열렬하게 사랑을 했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대면대면 하거나 우리 장기 연애하는 커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되게 기계적으로 그냥 만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너무 좀 오래 만나서 대면대면 재미없거나 그리고 좀 지겨워진 커플을 위해서 스킨십을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라고 하는 관점에서 스킨십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관계 특히 남녀관계에서 종종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스킨십이라고 하는 게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말로만 애정 표현하는 거 물론 사랑해 좋아해 보고 싶어 이런 멘트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관계에서 특히 남녀관 부부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게 이런 스킨십이거든요. 아주 사소한 터치가 사실 관계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커요. 스킨십이 매력을 높이는 이유가 뭐냐면 연구에 따르면 이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심어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부부 간의 연인 간의 스킨십이 상대방의 마음을 좀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서로 스킨십을 나눈 커플들의 심장 박동이 더 빨라지고 그리고 서로 좀 더 로맨틱한 그런 감정이 좀 더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간단한 스킨십이 상대방에게 신뢰와 호감을 증가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연인이거나 결혼하신 분들이 사실 스킨십이 좀 더 서먹해지고 멀어지고 그리고 요즘 지겨워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면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들 그래서 사랑이 더 깊어진 스킨십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진심이 담긴 키스 혹은 뽀뽀예요. 형식적인 가벼운 인판춤도 되게 중요하지만 깊고 진심이 담긴 키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연애 오래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몇 년만 지나도요 키스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애하는 관계에서는 키스도 하고 잠자리 하면서 키스도 하고 그러는데 부부지간에는 오히려 키스를 안 하는 커플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분위기도 좀 만드시고 그러면서 나 키스해줘 뽀뽀해줘 이렇게 하면서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한 키스 그리고 되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느낌을 담아서 하는 키스들이 사실 둘 사이에 로맨틱한 그런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서로 스킨십도 없는 커플이 바로 키스로 넘어가긴 어렵거든요. 그러면 먼저 볼 뽀뽀 먼저 하고 그리고 입에다가 뽀뽀해주는 걸 자꾸 연습을 통해서 아무 의미 없게도 아니면 의미 있게도 계속 자주 해주는 게 우선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드를 이렇게 잡고 그리고 좋은 분위기에서 키스까지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랑이 깊어진 스킨십 방법 두 번째가 뭐냐면 자주 안아주기예요. 연인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 되게 남자든 여자든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안아주는 거 그리고 소파에서 함께 TV를 볼 때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가지고 껴안고 계속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무언의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존재, 서로의 사랑을 이렇게 스킨십이나 몸으로 느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어깨에 손도 올려주고 어깨도 손으로 이렇게 스킨십도 해주고 뒤에서 껴안아주고 볼에다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면서 앞에서 껴안기도 하고 누워서 TV를 보면 그 위에 참부덕 이렇게 엎어져서라도 껴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안아주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자주 하십시오. 그러면 좀 더 친해지고 그리고 스킨십이 좀 더 익숙해질 겁니다. 사랑이 더 깊어진 스킨십 방법 세 번째가요. 마사지 해주기, 가벼운 목 마사지, 혹은 발 마사지, 손마사지 이런 것이 이런 터치로 상대방의 피로도 풀어주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스킨십은 연인 간의 그런 신체적인 그런 강한 연결 그리고 되게 친밀감을 되게 깊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피로를 풀어주거나 어깨를 마사지해주고 다리를 마사지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서로의 좀 더 깊은 관계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연결이 굉장히 많이 돼있다라고 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스킨십은 사람들 간의 매력, 호감, 관계,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이 부부간의 연인관계 그 스킨십이 없잖아요. 그리고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매력을 느꼈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거나 그 매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만났을 때 매력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만나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안고 싶고 이랬었던 것들이 계속 스킨십을 통해서 강화되고 그리고 더 같이 있고 싶게 되고 마음을 좀 더 깊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이 스킨십이라는 걸 아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키스라든지 뽀뽀를 통해서 그리고 안아주는 행동 그리고 마사지 같은 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시 그 매력을 높이는 그리고 다시 그 사랑을 활활 타오르게끔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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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